가사 기상캠 . 안녕하세요 남는 거 할게요 남는 남는 아나 할게요 아니 여기 정크래치 좋잖아요 왜 저기 정크 하시는 분 아니에요. 저 분. 하시는 분 일텐데 누가요 누가요 저 분 라인 하시는 분 아 TQB님 들어 본 거 같아 너 저분 잘하실 텐데? 저 라인 주고 정크하시면 안 되나? 그럼 정크는 뽑아도 돼요. 근데 우리 한조는 진짠가요? 아 한조 못쓰구나? 그럼 나 자리할래. 저 안아주시면 안 돼요? 아 그럼 한 명 한 칸? 할 수밖에 없어? 안 하려고 했는데? 눈쟁이님 뭐 티브유 누가 누가... 안 하려고 했는데? 눈쟁이님 정크렛 5천점이잖아요. 네? 정크렛 5천점이잖아요. 아니 아니 5천점이 아니라 그거니 그거고 프로그램이란다. 그거고 다른 사이트고 아 안 될 것 같은데? 불안한데? 어 저쪽 멤버 보니까 불안한데? 어 쌍케 자리야. 아 근데 상대 노네임 아... 아이 걱정이야. 전판도 이기고 왔어. 전판에. 아 진짜? 노네임 자리야 이겼다고? 3떡으로 이기고 왔어. 3대 떡으로. 이제 긴장되고 계십니다. 아 그것만 하지마. 라이클럭 종이해. 그런 말 하면 안 돼. 아니 자신감을 가져야 자신감을. 아 왜 팔아 나올 것 같아. 이 불안한 기분 뭐지? 야 내가 따줄게. 내가 따줄게. 아니 TQB님 마이크 막 9번 들려요 아마. 겐지 맥크리. 내려가자 그냥. 시작 시작. 아 바로요. 겟맥호그 라인 위도우 뭐야 3딜? 끌려야 돼 끌려야 돼 끌려야 돼. 아아. 그 실드 꼬였어. 아 실드 꼬였어. 아아. 확 빼요. 확 빼요. 확 빼요. 와 저거서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. 확 빼야 돼. 확 빼야 돼 그냥 쩡. 다 내줘요. 다 내줘야 돼. 맥 뒤졌어. 이건 좋았다 이건 좋았다. 여기다. 왼쪽에 위도. 왼쪽에 위도. 겐지 스킬 없어요? 다행있어 다행있어. 다행있어. 아나도 없어요. 우리 공부해야 돼. 됐다 됐다 됐다. 덴 짓다 호그 오른쪽 2층 잡았어요 한정형 죽지마 겐지 뒤에 겐지 반피 왼쪽 방 겐지 확인 와우 더 다운 에너지가 매말라는데 라인뽕 라인뽕 나도 라인 확인 라인 반피 총장 오우 저분 소리 두 번 들리는 것 때문에 사플이 안된다 하나 피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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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호그 쉴드 안되어 쉴드 안되어 쉴드 안되어 쉴드 안되어 겐지 있다 나이스 한정형 나이스 여기 스킬 한정형 나이스 라인 좀 안보여 나 이거 진짜 최대한 빨리 채워볼게요 내가 별로 못채웠는데 제가 타이어로 시간 끌게요 제가 타이어로 시간 끌 나 진짜 채워볼게요 지금 73이고 에너지 60 80 81 라인덕 걸렸고 85 나스 89 겐지 뒤로 아 몇개 피 몇개 피 아 이거 한조 궁 샀어요 한조짱 한조짱 마지막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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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시간 남았어요 일본사님 저 2천남았어요 땡 오른쪽에 루슈 있는거 싫합니까 방 안에 저저저저저저 저야 자리아 쏘는데 자리아 궁 조심 자리아 궁 조심 자리아 궁각 자리아 궁각 3명 2천만명 2천만명 이야아아아 뒤에 맥 뒤에 맥 뒤에 맥 뒤에 맥 오른쪽 방안해 오른쪽 방안해 맥점 나이스 내공 내공 방패들 엄청 집중해줬는데 이제 네 방배 딜 좀 할게요 아나 2층가서 아나 나랑 2층와야 아나 나랑 2층가서 수면보세요 아나 2층이 올라올수있어요 지금 자리아 실드 다 빠졌어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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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2층 한번 킬은 해줄게요 라인 뒤에 라인뒤에 왼쪽 방 하나 왼쪽 방에 하나 왼쪽 방에 하나 라인 실드 쏟았어요 라인 짤 맥구리 오른쪽 맥구리 오른쪽 화물에 오구 화물에 오구 우리가 분리해 폴리에 오고있습니다 아이고 허물 먼저 봐야되는데 아 이거 바꿔야돼 이거 진짜 그냥 자리야만 줘요 자리야만 줘요 라인한테 자리야만 줘요 잠시만 디바 꺼내올게요 라인은 진짜 쓸데가 없어요 잠시만 다시 자리야될거같애 아 왜 핑을 바꿔 쟤네는 핏 계속 바꿔대 차라리 진짜 라인 황조빵에 차려주셨어 덥 걸렸었어요 오 나이스 한조님 잘하셔 와우 내려갈 수 밖에 없어 와 대박이다 라인 뛰었어요 아나 오른쪽 방 확인 와 잘한다 뒤에 호그 2층 호그 2층 호그 2층 호그 호그 떨어졌어요 정면 오케오케오케 위도우 위도우 존재있는 위도우 예 오케오케오케오케 라인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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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즈 받았어요 나이스 비트 나이스 비트 나이스 비트 나이스 비즈 오케요 근데 위도우있어요 루슈 뒤에 라인님 뒤에 루슈 위도우 머리위에 2팀 안 확인 아이고 아 한조구 나이스 와아 라인피일 위도우 위도우 내려왔어요 수박 꺼내올게요 위도우 오른쪽 위도우 오른쪽 아 제발 아이고 비벼요 말아요 비벼요 안될거 같은데 될라나 해보고 싶은데 일단 해보죠 뒤로 비어 보여 cited 네 비어 Been 뒤쪽으로 타이어 타이어 있어요 짓어 엉도우로 끌어먹겠습니다 아 대박 차략짤 일단 차략짤 일단 차략짤 위도우 안대 이오어양 이제 바퀴때 된거 같아요 바꿀 때 된거 같아 네 바꿀 때 된거 같아요 네 아 그런데 라인피일이 다 부어 같은데 와우 나이스 아 우리 피지컬다 좋은데 피일을 빨리 바꿔줘야 될거 같아요 沒有 호그 왼쪽 봐 너 필 아니에요 저거 그냥 잡으면 안 되나? 호그 밤 티? 나이스 OK 2층 입 호그 지향 호그 지향 동구 타임 나이스 세이프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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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 자리야 아아 수면 나이스 나 돌진 썼는데 누수가 믿었어 하이어 66% 바꾸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구간이라서 2층 온다 2층 온다 옆판 먹어볼게요 2층에 맥 싫합니까? 1층에 맥 1층에 맥크리 혼자 들어와요 1층에 맥크리 봐주세요 제발 반피 맥필 짤 호그 렛 빠졌고 2층 라인? 아무도 맥크리 안봐줄 것 같아 오! 집중해요 집중해요 2층? 안아 호그 루시우 정면 타이어 있어요 호그 반피 키워줄게요 아이고 나이스 너폰 그리고 자탄도 온이에요 쟤네 먹어볼게요 마지막 더 막다 막타 먹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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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 2층 디바 맥캐피 호그 2층 계속 브리핑 2층 2층 애들리 2층 파이어 각질께요 우리 슛 우리 슛 뺏고간다 호기 나이스 아아 심리전 호그 볼게요 비트 호그 봐주세요 호그 호그 봐주세요 호그 안아 안아 반피 안았다 자리야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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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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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우리 눈쟁이 다 설계 뭐야 근데 우리 공격 안주다 저는 바꿀게요 못하겠다 어렵다